아니 나는 근데 유리를 볼 때마다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출연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 일본 방송에? 한 번 없어요. 그럼 그쪽으로 좀 뚫어서 일본 예능에서 왜냐하면 나는 유리 캐릭터면 전 세계 어딜 가도 맥힐 것 같거든? 아니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본에 유리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 100명 있어, 100명. 갓남도 했다가 망했어요. 갓남도 했다가 망했어요. 완전 개빤이에요, 개빤이에요, 개빤. 한 번 나왔다가 그냥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갓남도처럼. 참피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된대. 네, 저는 알아요. 그래도 일본식 발당 갔다가 갯반됐어? 갯반됐어, 망했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유리가 돈은 그동안 모아놨지 한 거에서 착실하게? 저는 많이 안 쓰니까 모이기는 모이는데 만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위기를 타게 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업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이상민이랑 이제 대놓고 커플로 한번 활동을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제일 깔끔하거든? 그러면 광고도 찍을 수 있어요? 어떤 광고예요? 이상민이 광고 많이 찍으니까. 이상민이 광고를 많이 찍으니까. 다이머 샴푸 같은 거. 그거 뭔가 나한테 선물했어요. 서로 이거. 서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진짜로.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같은 진대에서? 유리야. 아니, 그건 뭐 니네 자유고. 그러면 상민이 형이랑 서장훈 중에 골라서 살아야 되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상민이 오빠예요. 왜냐면 서장훈 오빠는 완벽주의니까 엄청 잔소리 많을 것 같대요. 잘 생각했어. 1초에 고민도 없이. 뭐 하면 상민이 오빠예요? 완전 집 근처에 살아요. 강아지도 키워요. 잘 생각했고. 근데 어제 사실 되게 이상한 사람이 만났어요. 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후반 아저씨가 이렇게 키스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키스하고 있었어요. 여자랑. 50대 후반 아저씨가? 20대 후반이라. 50대 후반 아저씨가? 아 랄랄라 하고 있었다고? 진짜. 눈이 열었다고 하고 있고 랄랄랄라 하고 있어요. 통과 들었어? 통과 들었어? 몰랐어. 포인트! 근데 저는 사실 하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음악 감각이 있거든요. 작곡 작사를 사실 지금까지 많이 하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거를 옛날에 니네 회사 사장님한테 들려준 적이 있어? 없어요. 왜?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아끼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아끼니까 똥, 똥 됐어. 아니, 고양이들한테 들려줘야지 우리한테 들려줘.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예능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하고서 음악 쪽으로 가고. 음악 쪽으로 가는.. 괜찮은 것 같아, 윤희는? 장르가 어떻게 돼? 그거.. 바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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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어 버전도 만들었어요. 바로? 무슨 버전도? 그러니까 한국으로도 하고 그리고 약간 빌보드도 가야 되니까 영어로도, 잉그리슈, 빌보드까지 할 수 있게. 그 발음으로? 빌보드까지는 좀.. 아, 어렵지. 아, 알겠어요. 그 부분은 포기. 할게요. 오케이. 노래는 받아보세요. 뭐, 연주 없어도 돼? 네? 괜찮아요, 제가 타 만들어서. 아, 얘는 말려서 될 문제가 아닐까? 너 이거 어디서 발표한 적 있어? 편집 타였어요. 아니, 나도. 잘 됐어, 잘 됐어. 최초네? 최초였어. 영사상 최초로 사유리 노래 지금 영어사로. 네, 그 정도. 야, 우리 최초 좋아해, 다. 괜찮아요? 자전거 타고 싶어 자전거 타고 싶어 자전거 타고 싶어 자전거 타고 싶어 그래도 나 자동차가 더 좋아요. 오 Celsius 자전거 타고 싶어 이야... 이거 저기 일본의 그분 있잖아 Rings 하아 야... 또!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해봐, 쭉 해봐. 네가 만들어ключ comparison 비비내면 많이 비벼요 비비내면 많이 비벼요 헤이 헤이